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헬륨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샘플 100대가 오늘 이제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테나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제가 테스트 하려면 다음주 화요일 이후에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 작년 11월 달에 했는데 요즘 헬륨코인 적립식으로 사는 것도 뭐 코비드에서 너무 비싸니까 할 수도 없고 헬륨코인에서 이제 적립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주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얘네도 지금 지금 뭐 우리나라가 비자를 잘 안 줘가지고요. 미국에서 한 사람이 와야 되고 필리핀에서 두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지금 비자를 안 줘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그 문서를 만들어 갖고 좀 보내봐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래서 준비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가지로 뭐 전세계가 물류대란이 나고 하니까 이제 핸드폰도 좀 늦고 하네요. 아주 안테나가 좀 늦고 하네요. 아무튼 뭐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투자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좋을 때의 시작이긴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많을 때는 정말 좋을 때죠.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뭐 그렇게 50불 넘어서 가던 것이 지금 14불 14불이니까 뭐 3분의 1 이상 떨어졌죠. 처참하게 떨어지고 있고 뭐 주식도 떨어지고 자 이제 뭐 자산 버블들이 지금 정리되고 있을 때니까 정립식으로 사시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아무튼 쿡코인에서 사시는 것은 반대입니다. 지금 먼저 그 할림코인이요. 할림코인이 그 250만개에요. 지금은 한 달에 250만개 정도가 그 이제 채굴이 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78만 1000개 정도의 계정이 있지만 이제 추적이 되는게 54만개 정도 되니까 이 가격을 보죠. 그러니까 이거고 평균 하루에 0.06 코인밖에 안 돼요. 0.1도 아니고 0.06 0.06이다. 근데 값은 1불이다. 뭐가 좀 이상한데 이거는 0.06개다. 근데 뭐 많이 한 사람은 2.12개. 상세히 보여드릴 거니까 이제 한번 뭐 자세히 보시면 되죠. 지금 총 발행, 총 공급한도는 2억 2300만 코인이죠. 지금 36%가 스테이크 되어 있다고 하니까 현재 스테이크 된게 이제 3600만 개 정도가 이제 락업이 되어 있고 보호 예수가 되어 있고 스테이킹이 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달에 250만 개인데 지금 54만 개가 추정이 되니까 평균 한 달에 5개 그러면 지금 뭐 15불이니까 지금 이게 원래 80불 가 있어야 되거든요 80불 가서 한 달에 400불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제 주가가 뭐 자기네 계획과 달리 지금 15불밖에 안 되니까 이렇다 그러면은 75불 이러면 사람들이 망을 많이 안 깔죠. 물론 뭐 저 예전처럼 뭐 공짜다 혹은 정말로 뭐 8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뭐 보니까 뭐 중국제 그 핫 뭔가요? 그거 보니까 뭐 80만 원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저는 저는 뭐 그냥 300만 원 들었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로 한 300만 원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300만 원 들어서 한 달에 8만 원 번다 그럼 1년에 120만 원 뭐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니죠 뭐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뭐 꾸준히 하는 사람은 뭐 좋죠 근데 계획대로라면 암만 안 돼도 얘네가 지금 한 500불에서 500불에서 400불 400불 500불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얘네들 아마 그 경영상에 어떤 걱정은 많을 것이다 자기는 계획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차질이 있는 거죠 근데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 현재 보게 되면은 오늘 뭐 이 두 개 보통 두 개 이런 사람들은 괜찮죠 이런 사람들 두 개 1.3 1.5 이 사람도 이 사람이 1등이네요 2.12 이 사람이 1등이네요 이 사람이 1등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오면은 한 달 평균이 한 60개 정도 나오면은 괜찮죠 60개 이게 한 60개 나왔다 60개 나왔다 그러면 얼마에요 600, 900불 한 달에 1000불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고요 한 달에 1000불이면은 60개 정도 1000불이면은 괜찮죠 지금 가격이라고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잘한 사람이고 왜 잘했는지 이제 제가 그런 걸 봐야 되고 보통 1.5 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1.5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들 아까 0.06 인가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40코인 정도 나온다 그러면 한 달에 60불 뭐 뭐 아주 뭐 연 채굴기 한 대당 연 수익률이 30%니까 이성적인 사람한테는 뭐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갑자기 떼돈 들어오고 작년 11월처럼 떼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괜찮은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근데 이걸 한번 자세히 지역을 보니까 독일에서 독일에 이제 바텐버그 뭐 어떤 플라자겠죠 바텐버그 플라자 여기 3개 해서 2.3 평균이겠죠 평균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이게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3개 그래서 한 달 평균이 3개니까 여기 12 12 여기 15 한 달에 15개 정도 한 달에 10개에서 15개 정도 선진국에서 나오네요 독일 그 다음에 영국 포르투갈 이것도 독일이죠 독일 또 영국 또 독일 영국 독일 영국 독일 이런 데서 잘 나오네요 영국 독일 이런 데 잘 나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대도시 중심에서 하느냐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라는 거 갖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작년과 다르게 지금 굉장히 반간기도 왔고 많이 많이 채굴도 안되고 그 다음에 주가 관리하는 실력도 보니까 형편없고 코인 가격 관리하는 실력도 형편이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헬 지금 뭐 뭐 이렇게 한 달에 80만 원을 내게 되면 뭐 80만 원을 내게 되면 뭐 언제 줄지는 모르지만 선착순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뭐 돈 받는 회사도 있고 뭐 또 얼마에 주겠다 해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괜히 어떻게 어떻게 다단계 회사 같은 데서 그래 갖고 코인 들어올 때까지 다단계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폰지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나봐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이나 올 1월과는 다르게 제가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 채굴 산업 채굴보다는 그 채굴은 뭐 좀 상황 보면서 이제 제가 제가 먼저 해보고요 저도 뭐 평균 이하로 나올 수도 있고 안그러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포르투카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서풀리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헬륨 코인은 코비드에서는 여전히 뭐 가격이 왜곡된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야 보니까 H&T가 한국에서 H&T 코비드에서 31850원이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지금 왜곡이 돼 있잖아요 너무나 왜곡이 돼 있고 한국에서 3만원 이상인데 지금 국제 국제 가격은 국제 가격은 15불 곱하기 1300원 해도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립식으로 하시는데 지금 반드시 저기 쿠코인이라든지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외국 사이트에서 달러로 사십시오 그리고 이런 시장 외국 현상은 우리나라의 이런 시장 외국 현상은 옛날에 비트코인 때도 있었고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잖아요 너무나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된 것을 정립식으로 쭉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달아보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엔 또 똘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말 이런 뭐 이런 이제 지금 1등이 독일이 독일 영국 이런 나라인데 태극기 한번 여기 붙여 보죠 뭐 그러면서 어차피 시장은 거품이 빠지면서 뭐 크게 오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깔면서 제가 튼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히 오늘 물건 들어왔기 때문에 보고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